이 밖에도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는 중구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과 인천상륙작전 역사사진전이 열려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기회와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는 한편 고귀한 희생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체험부스도 운영됐습니다. 특히 축제기간 3일 동안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해군, 해병의 안보 전시 및 우리군 음식체험과 UDT, SSU 등을 소개하고 유엔 참전국 홍보 및 문화를 알림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안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